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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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감사합니다. 이거 한쪽이에요? 이거 나머지 한쪽은 못 보셨을까요? 이게 오늘 제가 처음 신은 구두거든요. 옛날에도 그쪽 같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. 네? 돌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. 어머, 어머, 아니에요, 그런 뜻은. 착각하나 본데 내가 지금 그쪽 신발을 건져준 게 아니야. 그 신발이 내 보드 위에 무임승차한 거지. 갑자기 이 번쩍거리는 게 눈앞에 딱! 제가 원래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요. 근데 보시다시피 맨발이고 차도 저 멀리다 댔는데 저 한 번만. 지협도 되고 건강에 좋겠네. 어떻게... 어떻게... 어이! 그쪽 해? 괜찮아요. 싫으면 맨발로 걸어가시든가. 진짜... 어쨌든... 그냥... 네...